네, 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오입니다. 하락으로 시작한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상승전환했지만 코스피는 다시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와우닛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짚어보고 토픽 종목까지 확인하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그동안 상승세가 좀 강했던 종목들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는지 저는 오늘 시장 좀 어렵더라고요. 네, 어려울 때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요? 빠질 때는 주도주로 봐야 되죠. 아, 빠질 때는 주도주로 봐야 된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섹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것 같아요? 2차 전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너무 크게 본다면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일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빠질 때 그 종목군들을 다시 보면 그 종목군은 또다시 시장을 이끌고 올라갑니다. 그렇겠네요. 그게 오우시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결국 오전 시장에 2차 전지가 조정을 보였지만 오우시장에서 반등을 보이는 것이 2차 전지고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전일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반등세를 이끄는 것도 반도체입니다.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상승세를 기록을 하다가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락이 나타났을 때는 오히려 또 저가 매수를 또 돌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도주에 대한 전질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항상 주도주를 산다고 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은 상승장 안에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현재는 주도주가 이끌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보시면서 이런 주도주에 대한 부분에서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저가 매수수를 좀 돌입한다면 조금 더 현명하게 시장을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에 대한 투자 포인트 이렇게 잡았습니다. 빠지면 주도주. 빠지면 주도주를 보자. 하지만 오늘 강한 것도 한번 봐야죠. 오늘 강한 것은 2차전지 안에서 폐배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틀 전에도 폐배터리주가 좀 강하게 시세가 나왔는데 오늘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유럽의회에서 폐배터리 법, 배터리 법에 대한 부분을 채택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고. 거기에 따르면 핵심 광물들에 대한 재활용을 의무화하겠다라는 법안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폐배터리 산업이 앞으로도 확장될 여지가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흔히 2차전지 안에서 가장 강한 섹터군이 양극재, 은극재 섹터입니다. 하지만 이런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도 결국 광물에 대한 부분 자체를 재활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비캠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캠이 전일이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세를 보이면서 바닥권역부터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큰 폭의 상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일부 조정세는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평에 대한 부분에서 저항을 조금 맞는 모습이지만 지금 폐배터리 관련된 업종에 대한 흐름 자체를 이해를 한번 해본다면 성일하이텍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상승으로 돌려내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기술은 최근 들어서 계속적인 신고가를 나타냈던 과정들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더 업황적인 부분에서 확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서 폐배터리도 반드시 기억하고 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2차전지 안에서 순환매처럼 느껴져서 또 소금이 뺏기지는 않을까 양극재 쪽으로 뺏기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2차전지를 매매한다. 그러면 양극재 무조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양극재를 가지고 있는 플러스 알파로 폐배터리를 가져가거나 또는 음극재를 한 개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좋고 일단은 양극재가 1등입니다. 그래서 양극재를 가장 먼저 보시고 양극재가 있다면 그런데 2차전지 안에서 내가 한 종목 더 편입하고 싶다면 폐배터리라든지 또는 음극재, 리튬 관련주를 좀 더 보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슈에 파운드리 쪽도 강세라고요? 네, 맞습니다. 삼성에서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AI 칩에 대한 프로젝트를 착수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런 파운드리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세를 보이는데 파운드리라는 단어가 있고 전공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파운드리라는 위탁 생산을 하는 것을 총칭하는 거고 전공정이라는 것도 그 위탁 생산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현재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강한 상세를 보이는데 제우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가 현재 50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오늘 급등하는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정장비라든지 또는 식각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국산의율이 약 80에서 90%까지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세정장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동정업종 내에서 LOT 백큐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LOT 백큐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중에 한 명이 바로 대주주 중에 일부가 삼성전자가 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LOT 백큐입니다. 그러나 이런 LOT 백큐에 대한 재평가도 충분히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진공펌프에 대한 부분, 전공정 장비에 대한 납품이 이루어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우리가 펜미스와 파운드를 이어주는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강세해 보이는 것도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의 원픽인 가온칩스도 28% 수익률을 냈습니다. 함께 확인해보자. 가온칩스가 13일이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리고지 1주일 정도 지났는데 28% 가까이 또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면서 약간은 우리가 이 텐텐베그 방송이 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기업들이 유튜브라든지 또는 인터넷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면서 종목군들도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가온칩스가 이런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기업 중에 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에 대한 흐름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2차전지 장비 쪽도 오늘 강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왔던 테슬라 실적 발표가 사실 실적은 컨셉보다 상회를 했지만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기도 했고 또 시간에서도 하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좀 악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장비 쪽으로 오르네요. 그런데 이 앨런 머스크가 상당히 저는 이제 난 사람이라고 봤던 이유 중에 한 개가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적인 업체에서 대부분 다 전기차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마진으로만 계속적으로 나타낸다면 결국 이제 테슬라에 대한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글로벌적인 업체들이 진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오히려 매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점유율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앞으로도 이 커지는 캡판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점유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방점을 찍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물론 미국 지지장에서 지금 현재 시간 내에서 한 4% 정도 빠졌던 움직임도 나타났었는데 이런 것들은 저는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오히려 건전한 조정은 또다시 한 번 더 저가 매수를 돌입할 수 있는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공정장비 안에서 오늘 P&T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T가 오늘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전국 공정장비 업체가 P&T입니다. P&T 같은 경우에 이분의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도 지금 현재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코인테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검사 장비라든지 지금 현재 조립이나 충방전을 넘어가는 이런 공정 안에서 자동화 설비를 담당하는 기업이 코인테크인데 그만큼 현재 자동화에 대한 공정 자체가 글로벌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신고가에 대한 흐름은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우리가 이 전국 공정 안에서는 믹싱 공정이 중요합니다. 그 믹싱 공정 국내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윤성 FNC, 하나가 TSI, 이 두 가지 기업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할 종목 JVM입니다. 어제도 잠깐 소개를 했잖아요. 네, 네. JVM이 어제 또 장중 상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 JVM 같은 기업들은 약간은 좀 소외주 느낌이 강합니다. 가치적인 성격이 강한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자동화라는 트렌드에 맞물리면서 사실 상가 기대도 안 했지만 어제 상가 장중 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제 월봉으로 본다면 신고가를 돌파하고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난히 좀 더 100% 이상 수익률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고가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10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은 반도체 소재 관련도 들고 오셨습니다. 반도체조가 좀 지금 쉬어가는 만큼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장비도 했고 디자인하우스도 했고 비메모리 반도체 한 번씩 다 해봤는데 거기에 우리가 소재는 사실 이제 천재 정보에 대한 트렌드와 맞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재 관련된 기업들도 현재 분위기상 바닥을 찍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릴리를 좀 붙일 수 있다고 보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 반도체 공정도 우리가 웨이퍼 단계가 있고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공정 중에 전공정이라 하는 것은 6단계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총칭해서 그냥 전공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먼저 웨이퍼 공정과 후공정을 한 번 확인을 해보시면 웨이퍼는 여러분들 애국가라든지 아니면 뉴스 같은 데 보시면 둥그런 판을 보셨을 거예요. 그 둥그런 판을 우리가 웨이퍼라고 하는 거고 항상 연구원분들이 곤미정 앵커 입고 있는 것처럼 하얀색 옷을 입고 와가지고 막 두들기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과정이 이제 웨이퍼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웨이퍼 단계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원위 QNC라든지 하나 마이크론 SKC 같은 기업들이 이런 웨이퍼를 생산하는 기업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원위 QNC 같은 경우에는 TSMC와에 대한 관객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해성DS라든지 또는 ISC 또는 MK전자 이녹스 첨단소지 오늘 급등 양상이 좀 나오는데 이런 기업들도 한 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이제 전공정 쪽으로 한 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정은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는 기업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동진 세미캠이나 또는 SNS 택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상당히 유명한 기업들이죠.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전공정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다시 한 번 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전공정 관련주들이 현재 바닥 권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닥 권역이 바뀔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파트너가 선택한 오늘의 원픽, 밈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이 중에서 오늘 송원산업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산업이 사실 6월에 매각 이슈가 한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지금 사실 무근이다라고 회사 관계자들이 밝혔다고 하는데 사실 무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가 방송에서 밝히는 것은 조금 그것은 어긋난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은 회사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인데 우선 봐야 되는 것이 폴리머 안정제라는 것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글로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포토레지스트, 우리가 감광액이라고 하는데 그 감광액에 대한 주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이 송원산업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차량 경량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관련해서 에코플라스틱이 최근에 급등 양상이 나타났었는데 마찬가지로 송원산업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경량화 이슈와 함께 엮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차적인 목표가는 2만 2천 원, 손절가는 1만 7천 9백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송원산업입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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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